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걸 친구들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아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